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냥 220V때 끊는거구요 CC를 저희가 정확하게 환산을 하진 못하구요 70까지 나옵니다 이거 얼마입니까? 아직 가격 책정이 정확히 안됐습니다 400에서 500선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뜰거 아니에요 딱 좋은거 같은데